자유친구 지금 비행기를 통해서 수송을 했구요 아, 선맵이군요 지금 난폭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변신과 예, 변신을 그 딜레이 동안은 예, 상당히 피해 주고 있군요 아, 변신을 했는데 지금 데미지가 30 예, 이건 하지만 땅은 공격 못하죠 예 예, 이제 교제를 보여줬는데요 예, 지금 원신 쪽에 많이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딜레이 딜레이 공격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게다가 지금 스카이 베스트까지 뽑았기 때문에 아, 스포츠 데미지 같죠? 예 게임 여기까지 이루어지구요 예 예